21번 알겠어요? 알겠어요? 22번 1월 12일 1월 12일 23번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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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번 폐수를 여기에 버리는 거예요? 네, 여기가 폐수를 버리는 곳이에요. 폐수를 여기에 버리는 거예요? 네, 여기가 폐수를 버리는 곳이에요. 여기에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1번 관광을 할 수 있습니다. 2번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3번 외국에 돈을 보낼 수 있습니다. 4번 전화번호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1번 관광을 할 수 있습니다. 2번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3번 외국에 돈을 보낼 수 있습니다. 4번 전화번호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뭐 해요? 1. 등산을 해요 2. 수영을 해요 2. 수영을 해요 3. 회식을 해요 4. 환송을 해요 오늘 뭐 해요? 1. 등산을 해요 2. 수영을 해요 2. 수영을 해요 3. 회식을 해요 4. 환송을 해요 27번 지금 무엇을 합니까? 1. 생선을 굽습니다 1. 생선을 굽습니다 2. 생선을 튀깁니다 3. 생선을 삶습니다 4. 생선을 복습니다 지금 무엇을 합니까? 1. 생선을 굽습니다 2. 생선을 굽습니다 2. 생선을 튀깁니다 3. 생선을 삶습니다 4. 생선을 삶습니다 4. 생선을 복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1. 소포입니다 2. 엽서입니다. 3. 편지입니다. 4. 카드입니다. 29번 여기는 어디입니까? 1번 여기는 어디입니까? 1번 병원입니다. 2번 약국입니다. 3번 약사입니다. 4번 우체국입니다. 30번 오늘 최고 기온은 몇 도예요? 오늘 최고 기온은 몇 도예요? 31번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아 보여요?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아 보여요? 32번 회식이 끝난 거예요? 회식이 끝난 거예요? 33번 34번 이번 회식에는 어디로 갈까요? 이번 회식에는 어디로 갈까요? 이번 회식에는 어디로 갈까요? 3번 자격증 시험 준비한다고 들었는데 공부는 잘 돼요? 1. 시험에 합격해서 정말 기뻐요. 2. 저는 아직 자격증을 못 받았어요. 3. 무료 교육 과정을 듣고 있는데 어렵네요. 4. 자동차 정비사 자격증을 따고 싶어서요. 자격증 시험 준비한다고 들었는데 공부는 잘 돼요? 1. 시험에 합격해서 정말 기뻐요. 2. 저는 아직 자격증을 못 받았어요. 3. 무료 교육 과정을 듣고 있는데 어렵네요. 4. 자동차 정비사 자격증을 따고 싶어서요. 35번 왜 발에 붕대를 감고 있어요? 무슨 일 있었어요? 1. 목도 붓고 기침이 많이 나요. 2. 치통이 너무 심해서 병원에 가야겠어요. 3. 요리하다가 뜨거운 기름에 손을 대었어요. 4. 아까 계단을 내려가다가 발목을 삐었어요. 3. 치통이 너무 심해서 병원에 가야겠어요. 3. 치통이 너무 심해서 병원에 가야겠어요. 4. 치통이 너무 심해서 병원에 가야겠어요. 4. 아까 계단을 내려가다가 발목을 삐었어요. 36번 지금은 1시 45분입니다. 지금은 1시 45분입니다. 37번 한국에서는 집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지요? 네,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거실에는 그냥 들어가요. 한국에서는 집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지요? 네,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거실에는 그냥 들어가요. 38번 인디카 씨는 월급을 받으면 뭘 하실 거예요? 인디카 씨는 월급을 받으면 뭘 하실 거예요? 가족에게 송금을 할 거예요. 가족에게 송금을 할 거예요. 그리고 스리랑카 식당에 가서 친구들과 식사를 할 거예요. 수피카 씨는요? 저는 휴대폰을 사고 싶어요. 39번 어제 작업할 때 보니까 양만기가 잘 돌아가지 않던데. 안 그래도 술이 맡겼으니까 곧 고칠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멀리 안 나갈 거니까 괜찮아요. 금을 엉킨 게 있는지만 좀 확인해 봅시다. 40번 근무 시간에는 개인적인 일을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시간이 일찍 끝나면 다른 일을 찾아서 해야 합니다. 신문을 보거나 책을 읽는 것은 좋은 태도가 아닙니다. 휴대전화를 너무 오래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무 시간에는 개인적인 일을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시간이 일찍 끝나면 다른 일을 찾아서 해야 합니다. 신문을 보거나 책을 읽는 것은 좋은 태도가 아닙니다. 휴대전화를 너무 오래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휴대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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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전화